팝내치X야 judged 또 시츄 맞음? 또 시츄 맞음? 절대 왼쪽으로 안 누른다 못 땡기 시츄 끝 질 뻔하게 간식 떨어져 있었음? 간식이죠 방금 뭐 받았어? 누가? 아 이런 또 간식 찾으러 간식 찾으러가 존나 간식도 벗어났네 뭐하는디? 마지막에 떼가려고 지금 간식 그 정도 이해할 지능이 둘한테는 없나보는 근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? 어 그래? 어 그래? 어 그래? 아 어 야 잠깐만 좋은데? 아 저게 출봤어 아 나 출봤었잖아 출발 못해 아 아 아 아 이승이세요 여러분 흐흫 야 이승이 니 운 좋다 노래 네 결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